땡큐! 녹화시기 바랍니다! 안녕! 여러분들을 보세요! 이상하잖아! 이분은 깡녀사! 월요일은 우릴이니까 웃게돼!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게돼! 수요일은 수시로 웃게돼!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게돼! 금요일은 금담 웃고 또 웃어!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웃고! 주일날은 주구장창 웃는 날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면 미친다! 사람을 보고 살면 죽는다! 아저씨! 왜요? 저기 저 아저씨! 달나가지고 누구를? 우리 남편! 남편 아니에요! 달났잖아! 여기까지 따라왔냐! 야! 인간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하세요! 끌고 나가세요! 아이고 죽겠네! 내가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참고 넘기고 나도 어떻게 참았는지 살았는지 생각하면 나도 참 독한 년이야! 아이고! 누구 때문에 힘들게 사셨어요? 그 새끼! 아! 자! 자! 욕하지 마세요! 여기 다니엘 기도회인데요! 주여 이 주둥아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욕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주둥아리! 주여! 주여! 요소하게 귀신옵소서!